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유상증자 마지막 시간. 유상증자 후에 자본의 변화 보겠는데 우리 무상증자 앞에서 배웠을 때 이거 앞에서 다 설명드린 거기 때문에 설명은 안 드리고 어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상증자에서는 그냥 잉여금에서 자본금으로 이렇게 돈이 옮겨간 거일 뿐이죠. 그러니까 자본의 변화는 없어요. 잉여금은 줄어들고 자본금은 늘어나되 자본의 변화는 그대로 5천만원이어서 자본의 변화는 없는 게 무상증자였는데 결론적으로 유상증자는 자본의 변화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기업이 지금 부채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자산은 뭐 더하기 뭡니까? 자본 더하기 부채가 자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자산은 자본에다가 부채를 더한 것이 자산이에요. 근데 지금 부채가 없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자산이랑 자본이랑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이 자산 가치가 곧 주식시장에 반영이 되는 건데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유상증자의 원리를 파악하기 위해서 어떤 가정을 할 거냐면 주식시장에서 주식시장에서 이 주가의 반영이 100% 그냥 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결론적으로 나중에 여러분들 이 시가총액이 곧 자산이랑 똑같아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가정해보면 시가총액 자산 결국 자본이나 시가총액 셋이 다 똑같이 돼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봐요.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자 그러면 이 기업이 처음에 자본금 천만원으로 기업을 세웠어. 그러면 잉여금 없으니까 아직까지 자본금 천만원이니까 자본도 천만원이죠. 그래서 액면가 천원이니까 주식은 만주. 그래서 천원에다가 만주를 곱하면 자본금은 천만원. 그래서 천만원으로 시작을 했다고요. 자 그러면 그냥 시장에서 주가가 이거를 그대로 반영한다고 했으니까 주가도 천원이고 시가총액도 천만원이 되는 거죠. 자 근데 돈을 벌었어. 이 기업이 돈을 벌어가지고 열심히 옷 만드는 기업이라고 칠게요. 옷 열심히 팔아가지고 천만원을 벌었어요. 그래서 이익인여금이 생겼죠. 그러니까 자본은 이천만원이 된 거야. 그죠? 자 그러면 자본금의 변화는 그대로예요. 자본금은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니까 액면가가 변할 일은 없어. 하지만 여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자산이 늘어났죠. 자산이 천만원에서 이천만원으로 증가했으니까 그걸 그대로 주식시장에서 반영을 해. 시가총액도 이천만원이 되고 시가총액이 이천만원인데 주식수로 나누니까 주가가 이천원으로 그대로 반영이 돼요. 원래 현실에서는 이런 건 없지만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즉각 즉각 주식시장에서 반영 단다고 그냥 칠게요. 자 근데 이 옷 만드는 기업에서 옷만 만들자니 좀 옷보다 옷이랑 같이 구두를 만들어서 구두랑 세트로 팔면 잘 팔릴 것 같아. 그래가지고 기존 주주들에게 원래 주식은 주식의 주가가 2,000원이지만 유상증자를 하는데 신주 가격을 2,000원보다 싼 1,500원으로 해서 주식을 만주를 더 유상증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랬을 때 이제 이 변화를 지금부터 살펴보자는 거죠. 자 봐봐요. 그러면 일단 여러분도 요건 아셔야 돼. 주가가 2,000원이었는데 신주 가격 1,500원으로 만주를 발행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주가는 얼마 정도 될까? 자 원래는 현실에서는 유상증자 기간이 길어가지고 그 사이에 이 기업한테 어떤 호재가 생기면 주가가 오르거나 악재가 생기면 주가가 내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는 그런 거 무시하고 만약에 이런 경우에 만주 주식이 2,000원이었던 거를 1,500원으로 신주 만주를 발행하면 얼마 정도 될까? 는 간단합니다. 자 주식 수가 같으니까 얼마 정도 될 거냐면 2,000원짜리 주식에다가 1,500원짜리를 똑같이 만주식하니까 그냥 이거 2로 나눠주면 돼요. 평균 내면 돼. 1,750원 정도가 그러니까 유상증자 후에 주가는 1,750원 정도 될 거란 말이에요. 이 사이에 있는 평균값. 그러면 보세요. 주식수는 기존에 있던 만주에다가 새로운 주식 만주를 서로 더한 2만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2만주에다가 1,750원 곱하면 시가총액은 한 3,500만원 정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신주를 가령 주주배정 방식이라서 주주들이 다 샀어. 그렇다는 얘기는 만주를 1,500원 주고 샀다는 얘기는 이 기업으로 1,500만원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1,500만원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 1,500만원이 들어올 때 어떤 계정으로 들어오는지 그거를 봐야 돼. 이미 우리가 앞시간에 다 본 얘기인데 보세요. 지금 여기서 한 주당 1,500원의 신주가 발행이 됐어요. 그죠? 그러면 이 중에서 요거를 두 개로 갈라봐야 돼. 1,000원하고 500원하고 500원으로 나눠야 돼. 1,500원을 신주가격이 1,500원인데 요거를 1,000원과 500원으로 나눠서 이 1,000원은 어디로 가야 돼요? 그렇지. 이 1,000원은 액면가가 1,000원이라면서. 그러니까 이 1,000원은 요거는 액면가니까 요거는 자본금 쪽으로 가야 돼. 자본금. 그리고 500원은 액면가보다 500원 더 비싸네. 그럼 우리가 앞에서 배운 주식발행초과금이라고 배웠죠? 줄여가지고 주발초, 주발초 그러는데. 그러면 주식발행초과금 요게 어느 계정이 들어가요? 자본, 잉여금 계정에 들어간다는 얘기야. 요게. 그러면 요거 곱하기 만주였으니까. 요 새로운 주식이 만주였으니까. 1,000원 곱하기 만주인 1,000만원은 자본금으로 들어가고. 500원 곱하기 만주인 500만원은 자본, 잉여금 계정으로 들어가요.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거 보세요. 여기 애초에 자본이 2,000만원 있었죠? 2,000만원 있었는데. 지금 일단은 1,500만원이 더 들어왔지. 1,500만원이. 근데 1,500만원이 더 들어왔는데 어떤 형태로 들어왔냐면 자본금이 1,000만원에서 2,000만원 됐어. 왜? 왜냐하면 1,500만원 중에서 요 1,000원은 뭐예요? 그렇죠. 요거는 자본금 계정으로 액면가, 액면가인 1,000원 곱하기 만주인 1,000만원이 자본금 계정으로 들어간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여기 자본, 자본잉여금이 없었는데 자본잉여금이 500만원 생겼네. 이건 어디서 온 거야? 이 500원, 1,500원 중에서 500원은 자본잉여금으로 들어갔잖아요. 얘네가 지금 이 500만원을 오팔아서 본 거예요? 아니면 주주와의 주식거래를 통해서 본 거예요? 그렇죠. 주주와 주식거래를 통해서 벌었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익인여금이 아니라 자본인여금 계정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2,000만원에서 1,500만원, 각각 자본금에 1,000만원, 1,000만원, 여기에 500, 이렇게 해서 1,500이 커졌으니까 자본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늘어났다는 겁니다. 얼마로? 3,500만원으로.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뭐 다른 거 다 부채 같은 거 다 없이 그대로 1대1로 반영하면 시가총액이나 자본금이나 자본이랑 같아진다고 그랬죠? 3,500, 3,500. 같아졌잖아. 제가 아주 간단한 모형으로 이렇게 만들었지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유상증자는 결국 어떻게 돼요? 자본이 변해. 너무나 당연하지만 자본금과 자본인여금이 이렇게 각각 늘어나기 때문에 자본 자체가 변합니다. 뭐랑 그럼 차이가 나요? 아까 우리가 봤던 무상증자하고 차이가 나잖아. 무상증자는 단순히 잉여금을 이쪽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결과가 이렇게 됐죠? 자본이 변하지 않는 무상증자와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무상증자, 무상감자, 유상증자, 무상감자, 헷갈려 죽겠네. 아무튼 유상, 무상, 증자, 감자 다 봤죠? 그랬을 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거를 이해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모든 증자와 감자에서 제가 이 4개를 제일 먼저 분석을 해드렸잖아요. 유상증자도 오늘 마지막으로 이걸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유상증자, 무상증자 할 때 어떻게 이게 변하는지 모르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주식하는 사람들도 대충만 알아. 대충. 왜 그럴까? 그거는. 그렇죠? 이게 기본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기본. 왜? 그렇지. 가장 제가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가장 좀 이렇게 뭐야. 주식이 뭐 제가 비난을 모른다고 해서 비난하려고 그러는 건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아주 기본적인 건데 자본하고 자본금 이 두 개를 구별을 못 하죠. 이거라도 구별을 했으면 그래도 증자나 감자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이게 이 회사의 자본구조가 변하는지 그걸 알아야지 뭘 좀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식 투자할 때 이런 거를 참고 삼아서 여러분들 절대 여러분들의 생존에 생존에 꼭 필요한 돈으로 주식 투자하지 마시고 여유 자금으로 그냥 하시는 게 제가 보기엔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 많이 봐요. 주변에 보시면은 정말 꼭 필요한 돈으로 이제 주식에다가 이렇게 투자를 하셔가지고 제가 보기엔 그건 이제 투자가 아니라 거의 투기에 가까운 건데 본업을 잘 못 하셔. 자꾸 그거에 신경 쓰이니까 막 떨어진 날은 속상하다고 술 한 잔 드시고 오른 날은 기분 좋다고 한 잔 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주식을 투자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여러분들이 정말 극전 정말 꼭 생존에 필요한 돈을 투자하시면은 그거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그 생활이 깨질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제가 너무 주제 넘었나요? 아무튼 제가 하나에 그 여러분들 그 뭐 그래도 주식 투자를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고 하셔라. 그래서 제가 이런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아셨죠? 오늘 잔소리가 좀 많아서 죄송하고요. 오늘도 재밌었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